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마이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또 체질화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또 뿌리 내져 있고 또 체질 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신앙의 각인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불신앙에 각인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각인되어 있고 또 나 중심의 이기주의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이 응답이 아니고 또 은근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숨은 마음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에 들고 또 그 섭섭한 마음에 사단은 그 마음을 틈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불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필인 문화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또 가문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그것이 돈이고 또 어떤 가문은 그것이 권력이고 또 어떤 가문은 그것이 명예이고 또 어떤 가문은 그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창세기 6장의 불신앙이 돈이면 돈이 없으면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불신앙이 자존심이면 누가 와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내필인 문화로 개인마다 또 가장마다 가문마다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공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방법이 되는 날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불신앙 또 창세기 6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불신앙 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불신앙을 벌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그 민족에게 있는 우상과 종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율법과 제도와 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성교보다 전통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의 1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빵 교회의 초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를 옮기셨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 되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마음이 옮기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초대가 옮겨지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류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마가다라빵의 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고넬류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었냐 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밥까지 먹고 왔냐는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통에서는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가다라빵 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안되겠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로 복음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불신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으로 속에서 묶여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수준 속에서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속노인들의 이 믿음이 죽어있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또 율법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의 우리 체질입니다 이 불신앙의 체질은 사단이 우리의 각오와 오늘과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각오 속에서는 자꾸만 사단은 상처를 가지고 체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서 신기하게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그 속에 쓰임만 못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염려와 불평과 짜증을 만들어서 오늘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삶을 사겠다고 하면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사단은 불신앙의 체질 속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닌 막연함을 가져다줘서 자기 자신을 가치없도록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봐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나를 세상 속에서 말하는 나를 보도록 해서 자꾸만 기죽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란 것은 4대 1절과 3절과 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에 충만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하면 나의 각오의 문제를 나의 현재의 문제를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로 답을 찾고 그리스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문제는 내가 끝나지 않았지 예수 그리스로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령이 그리스로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표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도행정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이 각인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건세가 무너지고 또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세계에 고문할 수 있는 전도와 성교의 건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신분과 건세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믿고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가는 길에 어느 날 무속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속집이 하나 생겨서 제 속으로 손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속집이 들어왔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매일 걸어다니면서 그 무속집 문을 잡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건세는 무너지고 또 지금 이곳에 주의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무속인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떠나가든지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무속집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속집이 어느 지역에 와서 점치는 집을 하겠다고 하면 6개월 만에 떠나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속인이 그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뱀이 꽈리를 투듯이 그 지역을 장악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인데 반대로 6개월 만에 떠나가는 것을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원 주변에 이 무속집이 없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강한 그리스의 빛이 이 지역을 비추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현장들을 가다 보면 신학교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신기할 정도로 그 신학교 앞에 무속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만큼 영적인 것은 민감한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된다는 그 신분과 건세가 믿음으로 뿌리내려지고 그 신분과 건세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체질입니다 믿음의 체질은 뭐냐면 삶오늘 속에 있습니다 이 삶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란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매주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매일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4박 5일 동안 대학 우리 순회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4박 5일을 전국을 돌면서 순회 신방을 하는데 물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지만 매일매일 또 주시는 기도 수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늘 똑같은 신방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대학생들마다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힘과 주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매일 다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의 기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힘을 얻고 매일의 행복을 누리고 매일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직장생활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집분 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운동과 가정생활과 만난 모든 것이 전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체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이 말씀으로 믿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믿음이 뿌리내려지고 또 삶 오늘을 가지고 믿음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냐면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스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받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뿌리내려지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체질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찾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계보고마스 속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